지금 마이크가 안 돼서 이렇게 말할게요 원흉아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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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럼 유진언니가 밥을 추천해 주니까 저는 디저트를 추천할게요 저는 오늘 통귤탕와루 통은 뭐예요? 통귤탕와루 통귤탕와루 맛있겠죠? 먹고 싶죠? 내가 말해서 그래 내가 말해서 준비된 사람 저 준비된 사람 정배추에 이렇게 신중한 아이그라니 밥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나 생각났어요 뭐야 오늘 날씨가 쭉 크니까 단어박스 먹을게요 어때? 조차! 단어박스 먹을 때 맛있겠죠? 네 이거랑 빵 찍어먹는 거지 어때요? 조차 너무 맛있겠다 안녕히있다 단어박스 먹을게요 자 다른 친구 단백스 먹을게요 단백스 먹을게요 그 그 그 날에 약간 뜨끈한 소액이 생기잖아요 저는 저는 한식을 좋아하니까 뗀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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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게미였고 아 좋아 맛있겠다 뗀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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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메이징 마지막 대박의 나는 아 나 생각난 거 있어 제가 요즘 먹고 싶은 것 여기 있는데 굴 포싹 굴 포싹 굴 포싹 굴 포싹 이중에서 골라드세요 나이브 너무 쓸 수가 없는데 맞아 6캐나 있으니까 골라주세요 다 골라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다들 더욱 춘진하게 찍혀먹고요 이따가 다들 음악중심 보셔야돼요 이제 복방까지 우리같은 마카롱이랑 같이 부르면서 어떻게 알겠어? 여기 우리 바이브 아니 이런 거 있었어 아 맞다 이벤트 이벤트 아 오늘 대만의 이벤트 다들 반추 승리가 작아요 승리가 작아요 승리가 작아요 오늘 오늘 저희가 호카에 사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렛덤으로 저희가 번호를 두 개씩 뽑을 거예요 다들 자기 번호 기억하고 계시죠? 네 저희가 렛덤으로 그냥 원하는 번호를 말할 건데 이제 긴장하고 계시 맞아요 해륜의 럭키 우이생을 수면 뽑을게요 네 1부터 330까지 그럼 6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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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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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부터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1번부터 330 330 330 일단 발사이즈가 이제 50이니까 250 우와 의미 있어 하고 어필 안 돼요 어필 안 돼요 내리세요 안 돼요 어필 안 돼요 아 이랬는데 250만 계세요 어필 안 돼요 어필 안 돼요 어필 안 돼요 축하드립니다 짱짱 여기 날 때가 70일이니까 171원 170 171원 자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필 또 바로 사인할까요 자 미서 사인하는 동안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오오 제 생일이 몇 날 며칠이죠 오우 오우 소리가 좋네요 다들 모래놀구나 맞아요 2월 21일이니까 2백 21번 축하드려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뭔가 하나는 뭔가 1번 어때요 1번 오오 스칼 축하드려요 좋아 스칼 호퍼스요 저는요 제 생일이 9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33번 아 아 그리고요 제가 하고싶었던 게 있었는데 330번이요 그래서 엔딩요정 오오 엔딩요정 아 이거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7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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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are you 7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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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8월 31일이 생일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린 8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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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 저는 저는 어 랜덤하게 147번 147번 이랑 147번 네 그리고 어 311번 알겠습니다 오오 좋아요 좋아 좋아 저 최인영 123번 1 2 3 1 2 3 하고 다시 하장님 23번 23번 하하하 experts 엔딩 admitted yesterday 별 그리고 저희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하겠는데 선물에 마카롱이 다 고양이 보다 칠이에요 나는 칠인데 고양이 보다는 칠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도 고양이 보다는 칠이가 마음에 들었어 나네 고양이 시즌 양이의 친구가 되었어 그래서 오늘도 몸을 건강히 잘 챙기시고요 아이고 생각 많이 하시고요 우리 이따 음주 음악 카드로 가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빠도 더 하고 싶은 말 없죠?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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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이따 음주 나 서로 집에 afterward 응 네 응 응 여기 일아간다 네 네 앗